막둥이 막털 생일이어서 막털을 먹고싶다가는 통닭하고 이거 뭐야 케이크인데 딸기 케이크가 없어서 하트 케이크 자 노래합시다! 시작!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빙로가 생일 축하합니다 내 생일이니까 이거 먹어야지 컷팅식이 있겠습니다. 엄마와 같이 손 잡고 엄마가 딸려주세요 자 박수 맛있어 와 닭다리다 보여줘야지 이제 한 달 더 먹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거야? 아주 잘 할거야 멀자네 엄마가 일도 잘 듣고 아빠가 일도 잘 듣고 할게 한 달 더 먹었으니까 응 너 작년에도 그랬잖아 일년에 한 번씩 말하는 게 일이다 재작년에도 그러고 재재재양에도 그러고 재재재양 계속 그랬잖아 뭐 할 말 없어? 할 말 없다고? 알았어 한 달 더 먹었으니까 이제 1등 안 할거야? 뒤에서 1등 아니 근데 뒤에서 1등 이제 안 할거냐고 그만 해야지 이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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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아무튼 감사합니다.